오늘 인스타 라이브를 하기로 마지막 인사 이렇게 하고 잠잘려고 했는데 이 노래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. 요즘 연습하고 있는 곡인데 라이브를 못해드리는 불미스러운 밧데리 상황이 있어서 제가 짧게나마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마지막 여러분 굿나잇 하시고요.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